오늘 상명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상명대학교가 굉장한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상용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명지대학교전을 맞이해서 오늘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치열한 경기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1라운드 때 명지대한테 역전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석공을 많이 하려야 선수한테 지시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셋톱팬스 위주로 하면서 풀어나간 게 아주 주요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축 선수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김한솔 선수가 지키고 있는 골밑 그리고 곽종과 전성환이 외곽에서의 활약이 뛰어났었거든요. 감독님의 지시대로 잘 풀어졌나요? 네, 일단 디펜스가 잘 됐습니다. 지금 60점대를 안 준 게 명지대는 지금 한 70점대 이상 득점을 하는 팀이거든요. 그걸 60점대 밑으로 막은 게 아주 디펜스에서 주요가 됐고요. 그리고 김한솔 선수가 리바운드라든가 그리고 어려울 때 골밑슛 성공 그거하고 또 도망가는 3점 슛을 각종 온 선수, 전성환 선수가 게임을 잘 리딩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이제 상명대학교가 4승째를 거두면서 플레이오프 그리고 전국체전을 나가기 위한 또 이제 교두볼을 잘 마련을 해놨는데 앞으로 시즌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실지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 건대나 명지대도 지금 잘하는 팀이지만 앞으로 남은 팀들이 좀 더 잘하는 팀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를 잘하고 부상자들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장기간 또 부상이기 때문에 좀 빨리 돌아오도록 지금 제 아래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돌아와서 잘 준비해가지고 다음 경기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윤 감독 만나봤습니다.